또치 너무 얇으니까 이상하다 가끔 멈췄 거리도 포기 만약에 넓어 시원한 소금 내놓아 치즈 영상 준비일보니 출발 떡볶이 바닐라 오이놈 알아듣고 염거 수차 숙소 잘 지내줍 온갖 신경전 내일도 먼저 계란을 먼저 준비했는데 계란은 닉는 게sti 그것만이 좀 더 좋아요 겨울 중 계란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계란은 계란이 계란는 계란에 계란은 계란은 계란만 무슨 색깔로 하는 거지? 그렇지. 2023년의 색깔은 뭘까? 와. 아니야.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. 빠빠. 2023년을 쓰는 게 제일 어렵네. 아. 북핀. 아멘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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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란 네 2023년 개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알리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설을 맞이해서 제가 바라는 제가 생각하는 2023년의 이미지를 먼저 이 병풍에 한번 옮겨서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풀어서 보여드릴까요 짠 춘하추동 봄여름가을겨울이죠 제가 병풍 앞에 이렇게 적었듯이 2023년 보통의 날 산들 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봄여름가을겨울을 온전히 다 느끼면서 이렇게 한해를 보낸 기억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가물가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우리 바나분들 모두 다 봄여름가을겨울을 완벽하게 느끼고 즐기시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여기다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정말 별탈없는 보통의 날들이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해의 목표나 마음가짐을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활기차고 희망차게 한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나분들 2023년 항상 행복한 이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